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잘 안될거에요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더 궁금한게 아까 왜 농협을 시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좀 중요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영업을 안 해보신 분이 영업 중에 제일 힘들다는 보험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보통은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은 쉬운건 아닌데 그런거 있잖아요 영업이 아닌 듯 영업하는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업이 아닌 듯 하면서 영업하면서 하시는거 이런거 쪽으로 라이트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힘든데 보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쭉 연구해보고 만나봐도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힘든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우연히 리쿠르팅 당했군요 그러면 육교원 하셨죠?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보통 보험사에서 정착률을 1년으로 보거든요 1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1년을 넘기면 쭉 가요 1년 미만에 다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든요 40%가 넘기기 어려워요 40%면 이제 평균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 6개월 하셨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요 그래서 슬부능성 넘었는데 1년이 넘어가면 어느 보험사나 1년 살아남은 상대로 워크숍을 또 해요 기념 워크숍을 제가 주로 거기 가서 가긴 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기요시켜드리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보험을 시작하셨어요 다른 거는 그냥 하나 사주면 돼요 사주면 되는데 보험은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충전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내가 고객이라도 얘가 좀 댕이다 그만둘 것 같거든 좀 댕이다 그만둘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도와주면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해약하면 분명히 손해보잖아 아 이러면 1년 후에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가 1년 후까지 이걸 하면 내가 그때 하나 생각해볼게 그렇죠? 그러면 약속을 받아놓은 거죠 공증 습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1년간은 버티셔야 돼요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제일 제가 불안한 사람들이 6개월 만에 MDRT 됐어요 뭐 1년 만에 됐어 하는 친구들이 금방 그만둬요 오히려 금방 그만둬요 그냥 지인들 쫙 빤 거죠 6개월 안에 그냥 그래서 MDRT 딱 달성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다 피해자야 주변 사람들이 피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버텨야 돼요 아니 뭐 칼 만들려면 명건 만들려면 그런다며 뜨거운 거 찬 거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500번을 주둔다 그러잖아요 보험이 워낙 힘들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 보험을 이제 올해 하시잖아 뭐 5년 10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과 콜라보를 해도 되고 투잡 뜨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험하면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입은 다 변화시켜야 된다 회사에서는 싫어하겠지 책임주지도 않을 거면서 파트너 관계에요 회사랑 나름 종족관계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은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있지 나도 어느 정도 크면 돈 많이 벌어 줬잖아요 회사에다가 나도 내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해서 고객을 확보하면 다른 거 하기도 쉬워 그런 마음으로 버텨야지 어떡하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뭐 빡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6개월 버텨는데 뭐 그리고 지점장이 막 하는 거 한길도 한길도 흘리세요 걔는 그러라고 거기 있는 거니까 걔라도 그러라고 있는 거야 걔네 입장인 거고 그럼 자르든 가 내가 지금 천천히 가겠다는데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천히 가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개인별로 뭐 빨리 걷는 사람도 있지만 좀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천천히 걷는 사람들 오래 걸을 수도 있잖아 이방 하셨으면 끈질기게 그래요 플래너 쓰면서 우리 또 배울 거니까 괜찮아요 김경희만 힘든 건 아니에요 다 그 고기를 넘깁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친구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신고 맺으시면 자세한 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